아, 몰디브호자니까 너 여기로 왔어요. 해외여행은 다음에 가요. 지금 어머니 심기도 안 좋으신데. 왜 이렇게 예쁠까? 우리 섹시. 분가도 안 하고 같이 살아준다고 해서 고마워요. 고맙긴요. 당연한 거죠. 나 좋은 남편이 될게요. 내가 꿈꾸는 미래에는 늘 당신이 한 게 있을 거예요. 누구세요? 누가 보낸 거지? 이름이 없네. 연수 누나 결혼 축하해? 누나? 아, 혹시 그때 그 사람? 네? 왜? 노후에서 좀 그랬던 그 사람이요. 얼굴은 못 봤지만. 아, 네 맞아요. 둘이 상당히 친한 사이였나 보네. 아니에요 그런 거. 그냥 아는 후배예요. 무슨 전화예요? 꽃다발 보낸 독샘이요. 잘 받았냐고 전화했나 봐요. 받아요 편하게. 아니요. 받을 필요 없어요. 언니. 오늘 연수가 결혼을 했어. 근데. 나 진심으로 축하 못해줬어. 호진이랑 하은이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. 언니. 우리 호진이 어떡해? 고맙습니다. 잘 받으세요.